네, 지금까지 이런 혜택은 없었다. 오로지 혜택에만 집중한 득템TV의 득템언니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 오늘 말, 아까 보니까 무슨 까칠하다 요즘에 라고 하시는데 아마 피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희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또 11월인데요. 10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가을, 겨울철 가장 고민되는 두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또 해결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각질과 수분,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시죠? 뭐 화장도 뜨고요, 또 이제 찬바람 부니까 피부도 막 건조해지는 것 같고 당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각질은 버리고 수분은 채우고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요. 또 얼굴은 또 이렇게 생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또 각질, 케어 그리고 수분 케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구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오늘 득템TV 구성 세트는 카카오TV에서 보고 계시다면 여기 밑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밑에서 구매 가능하시다는 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10월에도 계속되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이벤트죠. 10월에 계속되는 득템TV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득템TV 세트 구매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추첨 아니고요. 모든 분들께 뷰티 포인트 2,000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또 소통하면 득템TV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 소통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매회 30분을 선정해서 뷰티 포인트 1,000 포인트를 적립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응모 이벤트 중인데요. 저희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 득템TV에서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뭐 본인들만의 뷰티 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에어팟 2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경품이니까요. 많이 많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구성 세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각질이라든지 이런 수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보니까, 어, 네, 보니까 너무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요. 또 건조해요,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고민들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구성 상품, 여기 귀여운 거, 이거 지금 댓글에 이거는 뭐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구성 상품에 있으니까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트롱 각질 케어 세트인데요. 여기에는 베이킹 파우더, 이름부터 굉장히 각질 제거 잘 될 것 같죠. 사각사각 모공 스크럽 200g짜리가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셨던 이 귀여운 건요. 마이뷰티트 각질 정리 해파리, 해파리처럼 생긴 이 실리콘 브러쉬가 갑니다. 이거 세안하실 때 쓰면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민감타파 워터풀 수딩 마스크, 얘가 또 이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톡톡한 역할을 할 이 마스크 총 10장이 가고요. 39,800원에서 62% 할인된 15,000원에 오늘 스트롱 각질 케어, 좀 각질 케어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일드 각질 케어.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각질 케어 하실 수 있는 올케어링 이레이저 패드 총 60매 들어있어요. 이게 14,500원이죠. 그리고 똑같이 실리콘 브러쉬 가고요. 그 다음에 수딩 마스크, 이것도 10장. 다른 구성은 같습니다. 이거는 44,300원에서 59% 할인된 18,000원. 오늘 세트 두 가지 전부 다 만 원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요렇게 마스크랑 브러쉬는 똑같고요. 앞에 있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 서걱서걱 스크럽. 그거랑 요렇게 그 다음에 매일매일 쓰실 수 있는 이레이저 패드까지 요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구매하시면 뷰티 포인트 2,000포인트 적립되는 거 아시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구매하시면 그렇게 적립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구성 상품 바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패드 반값 사랑한다고 지금 이 패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패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성이 굉장히 푸짐하죠? 요거 스크럽부터 이레이저 패드 요 브러쉬에다가 오늘 요렇게 마스크가 무려 10장이 가요. 10장이 가서 매일매일 쓰셔도 10일 동안 사용 가능하시고 요즘 1일 1팩 많이들 하셔야 될 텐데 2, 3일에 한 번씩 쓰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 케어가 잘 되는 요 민감타파 수딩 마스크 열매 넉넉한 양으로 오늘 드리니까요. 수분 케어도 확실하게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스트롱 각질 케어에 들어있는 베이킹 파우더 사각사각 모공 스크럽인데요. 일단 베이킹 파우더가 40%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피부에 얹었을 때 입자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곱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빙을 하고 스크럽을 하셨을 때 민감한 분들도 확실하게 스트롱하게 각질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T존에다가 요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는데 따갑다든지 자극적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제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손등에다가 짜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인데 되게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에요. 꾸덕꾸덕한 느낌이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손에다가 비벼보면 요런 느낌 요렇게 되게 미세해요 입자가 입자가 막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자연스럽게 스크럽 러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향이 되게 시원한 향이 들어서 피부에 묵어있던 각질도 제거하고 기분까지 좀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멘톨 유도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면서도 멘톨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잖아요. 그래서 모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모공을 수렴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한 번에 요걸로 스크럽을 하시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입자가 작아서 자극이 덜하겠네요. 맞아요. 입자가 작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비는데도 그런 자극적인 느낌 없으면서도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스크럽이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요즘 화장 되게 잘 뜨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코 옆이라든지 이런 데 하얘지고 특히 요게 여기 턱 밑에 뭔지 아시죠? 여기 이렇게 거울로 보면은 하얀 요런 화이트 헤드 같은 거 올라오는데 그게 다 각질이 원인이고 그런 기름, 피지 같은 게 잡혀가지고 그게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기초 제품도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푸석푸석해지죠. 그러면 메이크업도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각질 케어가 이런 시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좀 확실한 각질 케어를 위한 요런 베이킹 파우더 사각사각 모공 스크럽 요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물로 닦아내시면 또 깔끔하게 이렇게 잘 닦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쓰시면 또 좋은 네, 제품이 요거죠. 바로 요거 네, 오, 요거 되게 귀엽게 생긴 해파리 요 브러쉬는 실리콘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모공 스크럽 쓰시고 나서 이제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되는데 헹궈내실 때 요거랑 같이 쓰셔도 확실한 또 각질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존에 집에 있는 다른 클렌징 폼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쓰셔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는 게 이렇게 쇽 밑에를 보면은 거품 망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짜가지고 물 얹어서 쇽쇽 하면은 거품이 막 일어나거든요. 요거 가지고 부드럽게 한쪽 면은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실리콘 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쇽 뒤집으면 돌기가 조금 더 크죠. 요거 가지고는 턱선이라든지 얼굴 살 많은 부분 그런 부분 마사지 할 수 있는 마사저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한번 이거 거품 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품 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거품 진짜 잘 나는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또 능력은 엄청납니다. 저는 평소에 잘 쓰는 AC 클린업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일단 보시면 이렇게 물을 묻혀요. 먼저 물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얘가 물을 머금게 하는 거죠. 물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집에서 쓰시는 클렌징 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파리는 잠깐 물에 떠다니게 해놓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클렌징 폼을 짜시면 되거든요. 아 이게 해파리였구나. 맞아요. 이름이 그래서 각질 정리해 해파리. 네. 해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물 충분히 적시고 나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조물조물조물 해주면 거품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거품이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한 번 이렇게 짰는데도 얘가 오잉 오잉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없어졌어. 이 귀여운 얼굴 이렇게 거품을 막 뿜어내요. 너무 귀엽죠? 이걸 가지고 얼굴에다가 또 귀여우면서도 재밌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손에다가 가벼운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각질 케어뿐만 아니라 제가 가벼운 그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얘가 또 잘 지워주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손에다가 이런 컨실러 같은 거 쓰시잖아요. 컨실러 한번 얹어봤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 가벼운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또 포인트 메이크업이 됐네요. 근데 포인트 메이크업도 꽤 잘 지워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거품을 많이 냈잖아요. 이 머리 부분 이 머리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잘 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거품이 진짜 많이 나죠? 거품이 막 엄청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상상상상상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실리콘 브러쉬니까 되게 부드럽거든요. 해파리 좋은 게 물 맛난 해파리 그렇죠? 물 맛난 해파리 해파리야 내게어너라. 너무 귀엽죠? 물렁물렁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물렁물렁해서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로 쓰실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시원하게 얼굴 곳곳에 있는 이런 뭉쳐있는 얼굴에도 근육이 뭉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잘 하고 나니까 잘 이렇게 지워졌죠. 아까 했던 부분들 잘 지워지고 포인트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지워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쓰시는 그런 제품이랑 사용하시면 잘 넘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잘 지워집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그냥 손으로만 세안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모공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잘 문질러주시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질 케어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가벼운 것도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고요. 귀여운 해파리 안녕! 자 물 만난 해파리는 자 물이 만나서 떠났습니다. 자 피부결 정돈에도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데 그쵸? 분명히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렇게 마사저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런 해파리 브러쉬 같은 걸로 같이 또 사용해 주시면 각질 제거도 잘 되고 그런 얼굴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마일드 각질 케어 세트에 들어있는 건 요거죠? 자 올케어링 이레이저 패드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왜 이런 패드 같은 거는 하나하나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게 팁이잖아요. 근데 얘는 샥 열면 요렇게 집게가 네 들어있는데 요 집게가 내장형이에요. 저는 스패출러나 이런 집게 줘도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숟가락으로 뜰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생적으로 써야 하긴 하니까 근데 얘는 근데 얘는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탁 꽂아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관이 너무 간편하죠. 그래가지고 절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너무 케이스 자체가 마음에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저거 쓰면 광나요 하시는데 맞아요. 쓰고 계시나 봐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한 장씩 요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요거 이따가 사용을 해보겠지만 앞 뒷면이 달라요. 한쪽은 부드러운 엠보싱 면 한쪽은 약간 요철감이 느껴지는 와플 면이거든요. 와플 면 가지고는 네 T존 요게 와플 면 요 부분이 조금 더 요철감이 느껴져요. 이 부분으로는 T존이라든지 이렇게 턱에 화이트에도 올라온 부분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각질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엠보싱 면 요 면으로는 약간 건조하다든지 민감할 수 있는 볼 부분 있잖아요. 볼이나 이마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주시면 돼요. 닥토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아하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성분은 과일에서 또 추출한 거고 바하 성분은 또 자연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매일매일 요건 진짜 매일매일 쓰시면 되거든요. 데일리로 각질을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바하 성분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드름 고민되시는 분들도 요런 각질 케어가 문제일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한번 케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너가 굉장히 충분하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 장 가지고도 얼굴 전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수분 팩처럼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지금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집게를 딱 해가지고 한 장을 꺼냅니다. 자 꺼내서 일단 각질 케어 하기 위해서 요기 와플 면으로 T존을 제가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닥터처럼 쓰셔가지고 아 클렌징이 아니라 스킨이군요. 예 이거는 클렌징 제품은 아니고요. 각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토너 제품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일단 T존을 이렇게 닦아내주면 됩니다. 네 T존을 이렇게 닦아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턱 부분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이런데 코 옆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되게 하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피지 같은 거 블랙헤드 이런 거 아시죠? 자 블랙헤드 그리고 남자가 써도 되나요? 하시는데 당연하죠. 남자분이 쓰셔도 되고요. 한 장 갖고는 얼굴 전체 다 닦아내기는 다 닦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엠보싱 있죠? 요거 가지고 닦아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 닦아내도요. 되게 시원하고 되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저는 수분팩처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분팩처럼 사용 가능하니까 또 하나 더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위생적으로 집게를 가지고 꺼냅니다.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꺼낸 다음에 수분팩처럼 사용하실 때는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또 쓰셔도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착 붙이고 가볍게 그리고 이마 같은 데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분팩처럼 쓰셔도 좋은 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안에 알로에베라 입도 들어가 있고 또 위치아제 추출물이라고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티트리 입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티트리 입 왜 여드름 많이 났을 때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스파 케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성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아침에 바쁠 때는 그냥 가볍게 붙여서 조금 피부 진정도 시켜주고 각질도 자극적이지 않게 녹여주면서 거기에다가 염증 관리까지 이렇게 다용도 패드 같다고 해주시네요. 그리고 알로에 성분에 호빵맨 호빵맨 같다고요? 네. 그 다음에 티트리가 여드름에 좋죠. 다들 아시죠? 그 티트리 성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와프면으로는 티존 이거 쓰면 토너 안 써도 되나요? 하시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쓰고 나서 토너 잘 안 쓰거든요. 토너 안 쓰고 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히 토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질 케어하면서 토너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분 케어 성분까지 들어있는데다가 또 이제 여드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티트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쓰셔도 되고요. 피부가 푸석할 때 해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피부 푸석할 때 사용해주시면 피부 전체적으로 각질 케어가 되니까 아무래도 매끈해지겠죠. 그리고 각질은 버리고 수분은 채우고 진짜 이번 구성 너무 알차네요. 아침에 써도 되나요? 각질 제거 후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된대요. 그렇죠. 아침에 이거 사용하시고 나서는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밤에 나가실 때도 밤에 외출하실 때도 무조건 발라야 되는 게 저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해요. 제일 피부에 안 좋은 게 자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넘나 반가운 것 자 득태번님 오늘 볼이 왜 이렇게 빨개요? 오늘 혹시 처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홍조가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빨갛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호빵맨이죠. 그다음에 네 패드로 피부결 정돈하고 마스크팩하면 에센스가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각질 걱정도 날리고 수분도 충전하고 자외선 차단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쓰기 좋겠네요. 저녁에도 쓰시는데요. 아침에 쓰셔도 굉장히 괜찮아. 이거는 진짜 숨은 꿀템인 게 각질도 자연스럽게 제거하면서 수분도 채워주고 또 티트리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티트리 들어가 있으니까 여드름이라든지 좀 트러블 생겼을 때 그런 케어 기초적으로 하실 때도 참 좋아요. 그다음에 마일드 케어 스트롬 케어 이거는 마일드 케어에 들어가 있는 패드예요. 그리고 추워져서 각질 케어 완전 필요해요.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각질 케어 수분 채우고 토너 대신 사용하기 좋겠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가뭄에 콩나들 이렇게 칭찬을 읽으니까 제가 또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볼터치 한 건 줄 알았어요. 볼터치 아니에요. 홍조예요. 여러분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아하랑 바하 성분이 딱 적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패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러셔 예뻐요? 블러셔 아닙니다. 저의 홍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 생일 선물로도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구성 너무 좋으니까요. 스트롬 케어 마일드 케어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각질 케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분을 한번 채워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컨셉 자체가 네 수분은 버리고 각질은 채우고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한 이 패드가 얼마나 토너를 많이 머금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가지고 얼굴 전체 다 되겠어요? 하신 분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얼굴에도 하고 지금 계속 들고 있어서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짜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토너가 계속 나와 굉장히 촉촉하고 토너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장 가지고도 충분히 얼굴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 팩처럼 이렇게 꿀팁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패드입니다. 이거는 마일드 케어 세트에 있는 네 이 한 장이 60매 들어있거든요. 이 한 통이 60매 들어있으니까 매일 사용하셔도 되는데 매일 사용하셔도 두 달 동안이나 각질 케어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이 레이징 패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네 수분 마스크 수분을 또 채워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민감타파 워터풀 수딩 마스크인데 오늘 열매 가는 거 아시죠? 이거 하나 들고 있다고 하나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가고요. 어 정말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많은 이렇게 열 장이 가니까요. 여러분 충분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석한 피부를 진짜 물이 옹골차게 차오르는 느낌으로 수분 케어할 수 있는 마스크인데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보습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미 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게 듬뿍 들어가 있고 또 저는 참 좋았던 게 이 시트가 오코텍스라는 유럽에서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가 있는데 오코텍스가 뭐냐면 친환경 섬유 섬유에 좋지 않은 성분이라든지 자극이 되는 성분이 없다 좋은 거다 이렇게 인증해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무려 1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을 받으면요. 애기들 3세 이하 아이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트 마스크 트러블 때문에 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정말 친환경 시트니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곤약 젤리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찰지고요.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제가 바로 한번 붙여볼게요. 얼굴에 붙이면 엄청 축축하면서 축축하면서 젤리 얼굴에다 갖다 대면 되게 축축하면서도 탱글탱글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딱 그런 시트니까 여러분들이 붙이셨을 때도 되게 부담 없이 잘 붙으니까 이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젤리 제형이다 보니까 20분 정도 붙이고 있어도 안 마르더라고요. 20분 동안 붙이고 있어도 안 말라서 저는 한 30분 정도 붙이고 있어요. 30분 정도 붙이고 있어도 일단 시트 자체도 너무 친환경에다가 좋죠. 거기에 젤리 마스크 제형이다 보니까 잘 붙어 있어서 이거 붙여놓고 나서 설거지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집에서 홈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되게 크기가 넉넉해요. 그래서 얼굴 전체 이마 끝까지 그리고 이 턱 밑에 라인까지도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이걸로 수분 충전을 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각질 제거라든지 이렇게 수분 케어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건데 이렇게 각질 케어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이거 이레이징 패드 그리고 좀 주 2회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모공 스크럽은 이거 베이킹 파우더 사각사각 모공 스크럽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각질 케어하는 거를 항상 매일매일 하는 편이거든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저는 좀 수부지어서 이런 데가 올라오고 하얗게 되고 화이트 헤드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화이트 헤드 같은 건 어떻게 케어하세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자 각질 관리는 패드로 정착했다고 오 그렇죠 패드로 정착해도 될 정도로 이게 순하면서도 매일매일 각질 케어하시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하면 민감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매일매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한 거 그래서 저는 요구를 되게 사용하거든요. 애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썼을 때 그렇게 민감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팩이 정말 잘 붙어있네요. 그쵸? 제가 지금 막 계속 얘기하는데도 잘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헤드 너무 싫어요.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1일 1팩을 추천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1일 1팩 저도 쓰고 있는데 그거 하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클렌징 오일로 롤링해서 피지 관리해요. 맞아요. 그리고 필링 패드로 닦아내면 피부결 정돈이 돼서 좋더라고요. 저건 안독해서 괜찮다. 맞아요. 안독해요. 압출이 자극적인데 화이트 헤드 정말 싫어요. 그리고 패드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군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은 수분이 중요하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각질 제거하고 이렇게 수분 충전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요즘 콧볼에 장난 아니에요. 그쵸? 왜 이렇게 콧볼은 각질 케어를 해도 해도 올라오는지 매일매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그래서 좀 자극된다 싶으면 저는 T존 부위는 무조건 해줍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실리콘 브러쉬로 세안하면 각질 제거해도 좋더라고요. 구성 좋아서 탐나네요. 매일 해도 괜찮다니 기대됩니다. 건조하니 각질이 유유 울고 계세요. 그리고 구성 좋아서 탐나네요. 콧볼 턱 밑 맞아요. 턱 밑도 턱 밑 같은 경우는 이거 마일드 케어 있는 걸로 부드럽게 살살 케어해 주시면 아마 그런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거 쓰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줘 봤는데 이제 아깝지만 제가 이제 한번 떼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평소에 한 20분 정도는 붙이고 계셔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길게 이렇게 붙이고 계시면 아마 촉촉한 수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자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목에도 해줘요. 이게 진짜 촉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순한데다가 에센스가 워낙 풍부하니까 저는 목에도 하고 손에도 하고 특히 팔 뒤꿈치 팔 뒤꿈치 있죠. 집에 있을 때 다 양말 신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런 거 팔 뒤꿈치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저는 이렇게 다 해줘요.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촉촉하고 또 너무 순하고 수분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몸 관리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만의 꿀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시고 해가지고 탁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분감 가득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거죠. 진정 효과도 있어 보이네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들어가 있으니까 진정 뿐만 아니라 보습 거기에 수분까지 이 마스크 시트 하나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질은 버리고 수분은 채우고 특집해봤는데 오늘 구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좀 강하게 T존 같은 데는 각질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롱 케어 선택하시면 되고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저처럼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일드 케어 선택하시면 되는데 구성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트롱 각질 케어 마일드 각질 케어 공통 상품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너무 귀여운 해파리 브러쉬 각질 제거뿐만 아니라 마사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실리콘 제형의 브러쉬는 공통 제품이고요. 그리고 민감타파 수딩 마스크 제가 방금 붙인 친환경 시트 총 10매 가는 것도 공통 제품 공통 구성인데요. 스트롱 각질 케어에는 베이킹 파우더 사각사각 모공 스크럽 티존 부위에 조금 확실한 각질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트롱 각질 케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일드 각질 케어에는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쓰실 수 있는 수분 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이레이저 패드 60매가 가는 게 마일드 각질 케어입니다. 이렇게 각질 케어 해주고 수분 채워주고 나면은 기분까지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철 여러분들 메이크업도 좀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색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피부 기초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메이크업이 원하는 대로 발색도 안 되고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각질 케어로 깔끔하고 또 개운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각질 케어 세트는 이 정도로 제가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방송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방송은 홀리데이 컬렉션입니다. 저희 에뛰드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 진짜 케이스부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이번에 신제품을 저희가 또 득템TV에서 당연히 가져왔죠. 기획 세트로 가져오니까요. 너무너무 저도 기대되고 저 이 세트 보고 진짜 눈 뒤집혔거든요. 나 이거 다 사겠다고 막 이랬는데 다음 월요일 11월 첫 방송을 저희 또 신제품으로 하니까 11월 4일 월요일 12시 30분 벌써 홀리데이 컬렉션이잖아. 눈 반짝반짝한 진짜 눈 반짝반짝해질 구성으로 찾아올테니까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반에 또 새로운 11월 이벤트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득템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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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